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역사상 최고의 투수는 누구일까요? 저는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생각합니다. 리베라는 포스트 시즌에서 141이닝을 던지는 동안 자책점 11점을 내주고 통산 평균 자책점 0.70을 기록했는데요. 8승 1패와 함께 본인의 등번호에 해당되는 42세이브를 기록한 반면 블론 세이브는 4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4개 중 3개는 파나마 집에 수영장 청소를 하던 사촌이 감전사를 당하면서 장례식에 급하게 참가했다가 돌아온 2004년에 몰아서 나온 거였습니다. 선발로 따진다면 샌디 코펙스와 밥 깁슨의 이름이 나와야 할 겁니다. 깁슨은 월드시리즈 9경기에서 7승 2패 1.89을 기록했는데 81이닝을 던졌습니다. 9 곱하기 9는 81이긴 하지만 한 경기는 10이닝이고 한 경기는 8이닝이었기 때문에 전 경기 완투는 아닙니다. 코펙스도 월드시리즈 선발 8경기에서 4승 3패 0.98을 기록했는데요. 그 8경기에서 55이닝을 던지는 동안 내준 자책점이 6점입니다. 둘은 코펙스가 1963년과 1965년, 깁슨이 1964년과 1967년 각각 두번씩 월드시리즈 MVP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최고의 포스트 시즌 선발 투수는 커트 실링입니다. 역대 18명뿐인 3천 탈삼진 투수 중 한명이자 스몰츠보다 더 높은 통산 승리 기여도를 기록했지만 은퇴 후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명예전당 투표에서 8번이나 떨어진 실링은 포스트 시즌 선발 19경기에서 11승 2패 2.23을 기록했는데요. 평균자 측점 2.23은 역대 12경기 이상 투수 중 1위에 해당됩니다. 평균자 측점 역대 2위는 14경기에서 2.27을 기록한 번가노입니다. 실링의 포스트 시즌 승률 8할 4푼 6리도 8경기 이상 선수 역대 1위인데요. 1993년 첫 포스트 시즌부터 활약이 뛰어났던 실링은 랜디 존슨과 월드시리즈 공동 MVP가 된 2001년에도 존슨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했고 보스턴의 2004년, 2007년 우승 때도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제가 뽑는 랭킹 2위는 메디슨 번가노입니다. 하지만 단일 시즌으로 뽑는다면 2014년 번가노를 당할 선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번가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위대한 월드시리즈 투수 메디슨 번가노 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 최고의 포스트 시즌 선발 3위는 조시 백켓입니다. 백켓은 23살이었던 2003년 월드시리즈에서 MVP가 됐는데요. 3일 휴식 후 만든 6차전 완봉승이 아니었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포스트 시즌 강팀의 기운이 빠지지 않았던 양키스가 우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백켓은 2007년 포스트 시즌에서 4경기 4승 1.20을 기록하는데요. ALCS에서 1승 3패에 몰린 보스턴이 3연승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준 2007년 가을의 백켓은 마치 2000년 페드로 마르티네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클리플입니다. 린은 2009년 디비전 시리즈부터 2010년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포스트 시즌 8경기에서 3번의 완투와 함께 7승 평균자 측점 1.26을 기록하는데요. 특히 경기당 평균 8이닝을 소화하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린은 2009년 월드시리즈 2승에도 우승 반지를 얻지 못했고 모두 팀 린스컴과 대결한 2010년 월드시리즈 1차전과 5차전을 모두 패하게 됩니다. 또한 필라델피아가 판타스틱4를 구축한 2011년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도 6이닝 12피안타 5실전 패전을 안음으로써 포스트 시즌 통산 성적을 7연승 후 3연패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도 아쉬운 건 2008년 월드시리즈 우승 후 은퇴한 패킬릭 단장으로부터 팀을 물려받은 루벤 아마르 단장이 2010년 로이 할러데이를 데려오면서 클리프리를 유망주 보강 차원에서 시애틀로 보냈다는 건데요. 그 당시 얻었던 필립 오몽은 1승 6패 6.80으로 은퇴한 반면 린은 2010년 포스트 시즌에서 펄펄 날았다는 겁니다. 만약 2010년 필라델피아에 할러데이와 리가 같이 있었다면 월드시리즈 우승팀은 샌프란시스코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올드팬들이 기억하는 포스트 시즌 에이스에는 이 선수의 이름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엘두케 올란도 에르난데스입니다. 쿠바야구 역사상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으로 공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에르난데스는 1998년 양키스에 입단하는데요. 28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32살이었습니다. 엘두케는 정규 시즌보다 포스트 시즌에서 더 빛나는 투수였습니다. 이에 포스트 시즌 선발 첫 8경기에서 7연승을 포함해 포스트 시즌 선발 8연승이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종전 기록은 오랠 허시아이저의 7연승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엘두케는 국가대표 에이스로서 다져진 배짱과 함께 포스트 시즌이 되면 팔의 각도를 더 쉴 새 없이 바꿔 타자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엘두케는 1998년, 1999년, 2000년 그리고 2005년 시카고 하이삭스에서 4개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얻습니다. 양키스가 아쉬운 건 엘두케 이후 더 이상 가을 에이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2009년 사바시아가 그 역할을 해줬지만 사바시아는 2009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현재 포스트 시즌 에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아카입니다. 2013년 라쿠텐 골든 이글스의 행가레 투수가 되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단아카는 포스트 시즌 선발 8경기에서 5승 3패와 함께 평균자책점 1.76을 기록했는데요. 평균자책점 1.76은 2002년 이후 양키스에서 6경기 이상 포스트 시즌 선발로 나선 투수 중 독보적인 1위 기록입니다. 그리고 1995년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7경기 이상 포스트 시즌 선발로 나선 투수들 중에서도 1.55인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에 이어 2위입니다. 특히 단아카는 지난해 CS 1차전을 통해 포스트 시즌 선발 첫 7경기에서 모두 2실점 이하를 기록한 최초의 메이저리그 투수가 됐습니다. 단아카가 더 대단한 건 그 8경기 중 5경기를 휴스턴과 상대했다는 건데요. 쓰레기통 덕분이든 아니든 단아카가 상대한 2017년과 2019년의 휴스턴은 1927년 뉴욕 양키스의 살인타선과 견줄 수 있는 공격력의 팀이었습니다. 단아카는 휴스턴을 상대한 5경기에서 2승 3패 평균자책점 2.17, 나머지 팀들을 상대한 3경기에서 5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 5이닝 1실점으로 17이닝 2실점, 평균자책 1.06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아카는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왜 잘 던지는 걸까요? 2017년 단아카는 정규 시즌에서 13승 12패 4.74에 그치는데요.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20이닝 2실점에 대활약을 합니다. 비결은 포심의 비율을 크게 높인 거였습니다. 작년에 단아카는 정규 시즌에서 다시 11승 9패 4.45에 그쳤습니다. 스플리터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2017년보다도 심각했고 그래서 저는 단아카가 이번에는 가을에도 못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단아카는 또 뛰어난 피칭을 합니다. 단아카의 포스트 시즌 활약에 대해서 일본의 올림픽 대표팀 투스코치인 오노 유타카는 단아카가 워낙 어릴 때부터 주목받는 경기에 많이 서봤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큰 경기에서 단아카만큼 전혀 긴장하지 않는 투수는 처음 본다는 말을 했습니다. 단아카는 일본에서도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투수로 유명한데요. 포스트 시즌에서 만날 수 있는 타자들에 대한 리포트를 평소부터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사실 포스트 시즌에서 잘하는 선수, 투수들은 다른 게 아니라 배짱이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짱은 길러지는 게 아니라 타고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2014년 메이저리그 진출 당시 1억 5천 5백만 달러 계약을 통해 돈벼락을 맞았던 단아카는 그 7년 계약이 올 시즌으로 끝났는데요. 현재 메이저리그는 5월 무관중 경기 개막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단아카가 올해도 뛰어난 가을 활약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활약이 양키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끌어준다면 양키스가 단아카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더 MLB였습니다.